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싹 도망갔라 충오 regulating 팽이버섯 정신이 너무 좋아요 아쉽게 만들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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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바삭바삭 양파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멘 바삭바삭 쥬쥬쥬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주먹밥 너무 맛있네요 후 진짜 구워진다 너무 맛있어요 손에 먹어주면 눈이 짭조름 손에 먹어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매콤한 스프 고기맛 고기맛 고기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